대연정, 연합정부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일종의 여권까지 포함하는 방식의 연정론을 펼치는 건데 이재명 시장님의 경우에는 여권연대는 안 된다. 야권 공동정부의 구상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 민주당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외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권까지 포함해서 연합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여권 연합정부는 정치를 포기하는 행위죠.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뜻을 대리로 집행하는 것인데 그 자신이 대표하려고 하는 민주당 세력들을 부인하는 세력까지 손을 잡아버리면 정치가 아니라 잡탕이죠.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잡탕이다. 그건 정치적 상대와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정치의 기본인 거고 그것 자체를 어렵다고 해서 아예 권력을 나눠서 나눠버리자. 결국은 청산대의 세력들한테 청산할 무기를 주면 청산을 거부하는 걸 지원하는 꼴밖에 안 되죠. 정치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정치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야권 연합정부의 비전, 야권 연합정부론으로 이번 민주당 경선을 뛰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